작년 여름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진 학우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만 생사를 난리한 고 진은찬 군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설을 수여하겠습니다. 니가 기현이지? 누구신데요? 걔 맞잖아. 당신도 알잖아. 걔 잘못 없는 거. 난 그 애 보기 싫어. 은천이가 구해준 애잖아. 내가 무섭니? 쟤가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괜히 기분 나빠지실까 봐. 괜찮아.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. 무슨 일 있니? 하지만 은천이 어떻게 죽어내시든 모르잖아요. 윤기현, 걔가 그래요? 윤기현이라는 아이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기현아, 어제 니가 한 얘기 정말이야? 우리 은천이가 너 보여줬잖아. 그럼 우리 은천이 왜 죽은 건데?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그리고 우리 은천이 왜 이끄지. 그럼, 뱃. 뱃. 이끄지. 그럼, 뱃의 신이 왜 이끄지. 그럼, 뱃. 우리 음물의 신이 왜 이끄지. 그럼, 뱃. 감사합니다.